오늘 시간에는 영적세계로 들어가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온라인은 아마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 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13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령한 책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소개해 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이 은사 측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어린 아이다 성숙한 자다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분류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세 가지 성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아직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처럼 교회에 들어왔으나 식이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하여서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데 고린도 2장 14절을 보니까 혼에 속한 자도 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몸에 속한 자가 있지만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혼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키코스. 푸시케가 혼이거든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냐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에게는 그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또 그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발동해서 이성의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하게 될 때 보통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혼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하느냐. 교회에 다니면 보통은 혼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다. 또는 갓 들어온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자니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고수하자니 성도들의 영적인 퇴보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의 한 교회가 교회에게 허락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2.5단계의 방역 지침이 주어졌으나 지방은 2.0단계입니다. 지방 2.0단계. 2.0단계에서는 교회가 20%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나라에서 권한을 허용해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부산에는 그런가 봐요. 교회만큼은 2.0단계지만 교회만큼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이라고 걸쳐서 계속 2.5단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1단계라는 게 3단계만 있었다고요. 몇 번을 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단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2.0단계로 준하는 다시 말해서 방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2m 간격을 유지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 소독하고 무슨 열책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지키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은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니까 시에서 징계 조치가 내렸어요. 그러다가 진짜 어느 한 번은 이 성도들의 10%인지 20%인지 나오기 위해서 한 천명 이상의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만 명 이상은 모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 폐쇄라는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쇄라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이런 신문상에 또는 언론상에 나오니까 요즘 거물대가 발달해서 리플을 단 사람이 뭐라고 달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리플이 달려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을 목사하는 돈만 밝히는 목사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이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떠나이들이다. 이런 것들은 총으로 쏴서 죽이는 수밖에 격리 수용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리플이 달리는 거예요. 비기독교인 측면에서 교회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코로나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집단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럴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좀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이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기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들일 수 있는가 이 측면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일을 들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면서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 땅에 속한 일도 이야기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일은 아예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27년경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좋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생님으로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한 수 배우겠다 당신이 누군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왜 그러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입니다 6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것은 6일 뿐이다 0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채 있어야 비로소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은 거듭나야 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은 채 있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테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니 12절 내가 땅에 속한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에 속한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아로 올라간 채 있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던 같이 반드시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일을 말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말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덕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지도자랄지라도 영적인 것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뿐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을 내려놓고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원리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믿으셔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감으로 영적인 출생과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혼적인 삶을 끝내고 영적인 삶의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대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소대도 얘기했지만 그는 학식 있고 풍망 있고 인격을 갖춘 실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 속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앞에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바리세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세인이라는 것은 유대의 종교의 양대 산맥의 한품파입니다 바리세파 사두개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조금만 있긴 있었지만 두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리세파인데 바리세파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경건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사두개파는 제사를 들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세파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법정에 판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사두개파의 지도자들과 바리세인의 지도자들과 합쳐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아닌 이 바리세인 쪽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덕망도 있고 늙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도 지그시 들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에 이 본문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물과 성룡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에 속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채 있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온 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속 계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현재 행하시고 있는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뛰어난 존재가 나오면 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요 제사장이니까 그럼 선지자다 뛰어난 사람 그러면 선지자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성경의 선지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하고 책망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주로 책망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두 부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리아 말락이 전부 말만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에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는 물로 포도주를 만지고 병든 자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으니 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선지자가 나살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인데 말씀을 율법을 풀어주는 것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도 그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나 탈모들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자리 나와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해석하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해석해주는 그래서 율법의 선생님이다 라비요 이렇게 칭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를 알고 있을 때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3장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의 전치사를 보게 되면 이 헬라의 전치사가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기원과 출처에 관한 전치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하나는 아포라는 전치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라는 것은 기원 출처가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때는 에크라고 쓰고 영어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이 밖에서부터 자기는 포함하지 않고 밖에서부터 출발할 때 뭘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포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자로 써서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정확히 메시야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 니고데모가 죽었다면 니고데모가 지옥 갔을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하고 종교 생활 오래하고 성경에 박사할 때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에 거듭내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날 만약에 죽었다면 이 니고데모는 학식이고 덕망고 교회에서도 인품 줬다 아주 그냥 칭찬을 들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여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만이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혼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먹도록 그 늙은이가 될 도록 그 유대의 최고 의결국의 또 바리세파의 최고의 우두머리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암송해서 그냥 거의 암송할 정도로 되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율법에서 어긋나는가 틀렸는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쪽에 속하는 분야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땅에 속한 일을 말하는데도 너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을 내가 설명해서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가 알겠느냐 그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의 문외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 그걸로 1장 15제에 나옵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어 보이는 세계를 물질의 세계라고 이 세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의 가장 중심은 지구고 여기에 사람들이 물질의 법칙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각 세계는 각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 세계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의 보호인의 법칙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동정념 마리아도 잉태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은 능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 영적 세계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분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함으로 어떤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여가지고 물질 세계만 접촉하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접촉하고 영의 세계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동시에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가인 속에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지자 창세기 6장에 내가 더 이상 사람 속에 내 영을 거하지 않겠다 결정했습니다 120년 뒤에 없애겠다 그래서 120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담 부터 노아 때 10대까지 있었지만 노아 후손 노아 때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노아야 이렇게 말하면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보지도 않는데 신뢰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네 자손을 복주고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43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에 이끌어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물론 요소아가 그 마지막 최고의 선봉장에 섰죠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의 세계에 속한 분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항상 계시는 장소를 마련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가난 땅을 정보하려고 하는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상시 존재하는 영의 세계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체의 편악과 권력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얻게 해주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비록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동방태양과 단무수와 온갖 곤충들까지 신으로만서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있지 않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당시에 멸망받을 때 선지자여 내가 세형을 사람 속에 넣어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집어넣어준다고 최초의 견본이 오셨으니 예수 그리소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을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성전을 흘러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간 너희가 내가 있으면 육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겠지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내가 다시 성령으로 와서 믿는 자들 모둘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위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70%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법문 말씀 앞쪽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것은 육신이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육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날 때는 육신이다 그런데 영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은 영이지만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나 작동이 하지 않는 에베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활동을 못하는 영 이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궁 속에서 난자 정자가 결합되어서 사람을 만들게 되면 2,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을 영을 갖다 집어넣어준다고 이건 집어넣어주는 영은 거듭난 영이 아니에요 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사는 70%가 그 영의 기능을 한 번도 작동하지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돼서 나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 부모의 생명이 나에게 육체로 분리돼서 나타났으니까 이걸 거듭났다고 하듯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있는 그대로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누구나 거듭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대면 예배 저것도 또라이구만 지금 어느 시국인데 지금 뭐해가지고 예배를 드려? 완전히 미치고 미치고 말 수가 없어요 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남겨지는 거죠 이 땅은 장차 풀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사람이냐 사실 인류의 70%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영이 작동하지 않는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을 작동시켜 보셨습니까 니고데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이며 덕망을 갖춘 인격적으로 나무날 데 없는 사람이었으나 영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혼으로서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덕망도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혼적인 작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열과 어둠 가운데 쌓인 자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네가 학식이냐? 네가 성경을 많이 하냐? 그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찾아왔네 사람에게 너 영의 세계에 아직 들어와지 않았다? 너 사람의 존재 자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혼적인 것만 따지자면 걔도 혼적인 약간의 지식이 있고 고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적인 지식이 조금 더 발달한 것 뿐이죠 고깃덩으로 진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진짜 사람이길 원하느냐?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는 있으나 영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아주 최고급의 컴퓨터를 하나를 샀는데 저에게 좋다고 칩시다 내가 이사를 가든 걸 해서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최고급의 성능의 컴퓨터 하나를 저에게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딱 왔으면 컴퓨터가 왔으면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컴퓨터가 정보를 알려줍니까? 그러지 않죠 컴퓨터가 줬으면 1차적으로는 전원서를 연결해야 돼요 전원을 전원을 연결해 빙 돌아가죠 그래 뭔 일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컴퓨터 자체는 고성능이라 이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서 윙 하면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죠 컴퓨터는 컴퓨터에요 영은 영이요 사람이 영은 영은 다 가지고 있어 불신제도 다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전기가 들어가서 돌려야만이 이것이 비로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 컴퓨터를 주게 될 때 거기다가 옛날에 인터넷 자료고 다 저장을 해놨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그 컴퓨터를 윙 하고 돌리기만 하면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정보를 거기에 있는 정보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성경 말씀이에요 남이 경험해보고 다 경험했던 것을 거기다 축적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영서에요 영서 성경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정보에 미흡합니다 왜 최신 정보들은 인터넷을 접속을 해야 이것이 내 지금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려면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돼요 이 O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 ON ON OFF ON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를 집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 전원을 연결한다 두 번째 인터넷선을 끼운다 이거예요 인터넷선을 끼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가국에서 더 많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직 전원 연결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 안 돼 이 컴퓨터가 뭔지도 몰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했다고 하면 저것들 또라이들 미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기를 꽂아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넣는 것이냐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때 그때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어떤 그런 정보를 증언해준 자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는 우리의 그 우리는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앞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여기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알지도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늘의 비밀을 증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33 34절을 보면 나도 예수 그분을 알아온 채 있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33절이에요 나도 그를 알아온 채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도록 보내셨던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고 그리고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요한이 했던 사역을 예수님은 물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계속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구약의 에스겔 에르미아 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라는 게 뭐냐 죄삼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회개하지 않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회개한 거 봤습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왔나요 전혀 아니죠 당신은 조금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이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나도 좀 전수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를 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귀신들과 이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쫙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회개 조상제부터 지은 죄인들은 회개야 이것이 거둬져 가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너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을 가지고 온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루소인데 요한에서 5장 12절 말씀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하며 영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호린소서 15장 45절에 생명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주는 영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컴퓨터의 전기를 딱 연결하면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활동이 딱 시작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갖다가 아무리 아무리 최고급의 300, 500만원짜리를 갖다 놔도 전기를 넣지 않으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최신의 정보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싶어도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하시고 거듭남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가 그리기를 추천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어서 그 영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전적으로 역사하면 해와 달고 멈출 수가 있어요 전능자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질병도 눈이 날 때부터 시신경이 없어도 그냥 날 때부터 못 본 자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손을 만지시고 진흙 이겨서 바르시면 시신경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 작동하는 사람 작동되어야 그걸 알 수가 있고 작동되어야 생명이 들어갈 때 생명의 활동이 시작함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오늘도 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최신의 하나님과 영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옛날 정보 가지고도 살 수가 있겠죠 인터넷 안 쓰고도 옛날 정보 저장된 것 같고 성경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는 현재 음성을 들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70%는 영이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작동시켜 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거기에 들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런 학식이 많고 교양도 있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영으로 거듭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을 구체적으로 작동을 딱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컴퓨터가 있으면 전기를 꽂았어요 그런데 전기를 꽂는다고 컴퓨터가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전원 버튼을 딱 누를 때 그때의 윙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영을 작동시키는 그 마지막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너희가 땅의 일을 말아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람으로 설명했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않니까 낙엽이 펄렁펄렁펑하고 쉬운하게 될 때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바람 소리를 듣고 낙엽이 흔들린 것을 통해서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는 보이지 않는다고 영의 세계가 안 보인다고 너는 하나도 안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보이는 세계에 일어난 일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이지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면 과연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스위치를 딱 눌러서 그 영이 작동되게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숙이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출혈급에서 이제 나온 세대가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곧 가난 땅에 정복하고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1년 안에 2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2세대가 있는데 2세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싸움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불편하잖아요 막 돌아가니까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싸움하니까 돌아가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는 이 만나 박한식물 아유 먹기 싫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이 있는 불배물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혈급 2세대들이 또 모세에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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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괜한 말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예 장대를 갖다가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각 텐트에서 누구든지 쳐다봐도 볼 수 있는 높이에 높은 장대를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너희들을 물었던 그 독뱀하고 똑같은 모양의 뱀을 하나를 노수로 만들어라 녹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집집마다 알리기를 뭐라 하냐면 혹시 만약에 독뱀에 불뱀에 몰려서 죽어간 자가 있거든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미친 것 독이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독이 해독이 되냐 이 미친 것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주를 믿고 나와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성경민숙 21장에 보면 찾아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전기를 꽂아서 성령을 받아서 작동하게 하려면 믿음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 순간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는 어떻게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독이 해독이 돼 이 미친 것들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이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냐 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마지막에 영을 작동시키는 마지막 스위치예요 딱 믿는 순간 믿는 것이 믿는 순간에 컴퓨터의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믿는 것을 어리석고 좀 우전한 사람이나 믿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알맞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의 스위치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단추 마지막 스위치도 아니 시스템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혼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는 세례의원이 증언을 통해서 회계도 안 했어요 증언했음에도 회계도 안 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믿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죽었다면 그 순간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가 회계하고 돌아와요 회계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고 이 시체를 장례할 때 그때 아리마데 요셉 그 사람도 사내대는 공의 한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러준 거 보니까 니고데모는 천국에 간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삶을 혼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다 납득되는 것만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 진입할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들을 하나도 맛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회개치 안에서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암으로 그 귀신들이 딱 차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달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버튼을 탁탁 누르세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딱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는 순간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딱 내리는 순간 그때 온 딱 이루어지며 스위치가 딱 켜짐으로써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되어지는 것만 알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아서는 영의 세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으며 또한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어찌 믿겠느냐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죄를 해결해서 더운 믿음이 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 съ